안녕 안녕하십니까 유왕 하이 아기다 디나야 디나 안녕하세요 디나 사랑해 세상에서 딸야 안녕하세요 딴딴 디나야 안 잤니? 예이 하이 디나 헬로 여보세요 고맙 와 고맙 와 디나 오빠 반가 반가 귀엽네 반가 반가 오빠 저 공부해요 이러면 제가 한눈을 팔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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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었나요? 저 숙소에요 숙소 방이에요 고맙습니다 지금 아니 1분 됐는데 5만분 들어오셨어? 우리 아루아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안 주무시는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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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 오빠 글쓰고 잠든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안 잠들었어요 오늘은 쇠걸이라서 지금 얼굴이 그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안됩니다 슥빙데 부살 끝했어요 지신간아 제가 생얼이라서 못생겼다고 자신 없다고 그랬어요 왜 화를 내서 화나 화를 안 냈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너도 안 자면서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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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아 어제 그 뭐냐 따라봐이 아니 따? 어 맞네 커버 땋는 잘 들으셨나요?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다른 목소리 들으러 왔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본다면 저는 보통 보통 저 한 두세시에 자는 것 같아요 안경은 아직 안 썼는데 저는 숙소에 있을 때도 안경 안 써요 왜 이렇게 손이 이쁘니 아니에요 하나 왜 이렇게 손이 이쁘니 그런 거 나이 그럴 일 없다고요? 아니 내가 그렇다는데 뭘 그럴 일이 없어 뭐 화 안 내기로 했지 생얼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생얼 안 좋아 누가 좋대? 안 좋아 눈 떠나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있었는데 ASMR로 살짝 속색을 줄래 어떤 노래를? 괜찮아도 괜찮아요? 의무지는 shows 글쎄 visa fellow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에 지금 누워있어서 목이 꺾여있어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커버놀이 너무 좋아요 오늘 쇼침 기대했는데 아 크니까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딱 쇼침하는 날 거의 한 10시쯤에 일어나는 거 같은데 10시에 딱 일어나서 딱 알람 맞춰놓고 딱 일어났는데 원래 핸드폰 메시지를 자주 확인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무슨일 뭐 스케줄 변동된 거 있나 보는데 딱 봤는데 그게 딱 공지가 돼있어서 죽어 너무 아쉬웠죠 진짜 그 전날에 뭐냐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 짜놓고 상황이 뭐냐 마인드? 마인드 컨트롤까지 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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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